안녕하세요. 8월 27일으로 전역한 투수 김정인입니다. 몇몇 상무 나오신 형들한테는 직절 앞에 전역 신고까지 하고 제가 마운드 올라와서 던질 때 팀에 민폐만 안 끼치도록 그렇게만 하고 싶습니다. 긴장돼서 남은 시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장둑이 Women's Da- Patreon 정연을 가고 싶습니다. 뭐 이걸 어떻게 그리지. 한 번만 올려라. 팀의 드물을 보호 해. 이는 한 번도 패preet에서 팀의 드물을 보호해. 팀의 드물을 보호해. 팀의 드물이 전역 중에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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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좋은데? 코치님 좋습니다. 오! 오! 야! 하나 인정! 하나! 하나! 오! 오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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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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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